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온, 안사, 식물을 사랑해요. 또 언어가 필요하거든요. 언어, 생명의 언어, 사랑의 언어 그런 걸 사용하면 살리실 수 있어요. 우리가 5만원짜리 있으면 5만원짜리 딱 구겨져서 바닥에 구겨졌다고 던질까요? 아니면 펴서 지갑에 넣을까요? 왜 그럴까요? 그 안에는 5만원에는 5만원의 가치가 있잖아요. 5만원의 가치가.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씨,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. 그거를... 우리, 이렇게 옆을 봐봐요. 어깨 좀 간다고 해야 되잖아요. 여기가 하나 더 밑에다 내려봐요. 내려서 잘 올리고. 쯔 Omega vii 고춧가루 오 형세일조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모든 것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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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보는 사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이 땅에 참고 dummy